네, 전광판의 시계는 골이 먼저 갑니다. 다시, 자, 이제 바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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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4대패를 만드네요. 다시 원점을 올리는 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세에서 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역습을 닿으면서 실점을 하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에서 순식간에 4대2가 돼요. 2대0에서 2대2 상황, 동점 같은 그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4대2 상황까지 가는 말이죠. 아마 오늘 수험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재미있는 경기를 보관해요. 바대야 선수는 이걸 넣었는데, 아까 대전에서는 정성전선. ! !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